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지하철 2호선에서만 이거 고치다가 3명이 숨졌습니다. 핵심은 한 명은 열차가 오나 보고 한 명은 고치고 일조로 다니라는 매뉴얼을 왜 안 지켰냐죠. 그 대답을 듣기 전에 또 이런 사고를 봐야 하는 시민들의 안타까움 먼저 듣습니다. 이런 나이잖아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제 답을 들을 때가 됐습니다.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직원이 치어서 숨진 사고가 앞서도 두 번이나 있었는데 박창현 아나운서, 그때의 개선안, 그때의 다짐들 왜 안 지켜졌죠? 네, 말씀하신 대로 판박이 같은 사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성수역이었습니다. 38살 신모 씨가 사망을 했고요. 지난해 8월에는 강남역이었습니다. 29살 조모 씨가 스크린도어 정비 중에 열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부의역 사고까지 합하면 모두 2호선에서만 3번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사고 이후에 2인 1조로 움직이도록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없다. 그렇게 다닌 만큼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용역업체 측 항변입니다. 스크린도어 5작동 건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14년 기준입니다. 1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측은 2014년 기준으로 한 해에만 1만 2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작동 사고죠. 그런데 5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도시철도는 같은 기간 2,600여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메트로 쪽이 5배가 더 많은 거죠. 이유가 뭘까요? 설치부터 관리까지 차이가 많았습니다. 먼저 서울 메트로의 경우에는 영마다 스크린도어 설치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시스템이나 구조가 제각각인데다가 유지 관리도 용역업체 두 곳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전 구간에 자체 개발한 국산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고요. 관리 역시 하청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메트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오는 8월부터는 자회사를 세워서 안전문 권리와 보수를 맡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하철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요즘 지하철 승강장 가보시면 스크린도어에 대형 광고판 설치된 곳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상시에 이 광고판들이 승객의 대피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 살펴보시죠. 줄지어 설치된 스크린도어 유리벽 안쪽으로 망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화재나 고장 등으로 열차가 정위치가 아닌 고정 유리벽 위치에 멈출 경우 승객의 탈출을 위해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구어선을 제외한 모든 서울 지하철역에서는 이런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스크린도어 옆 유리벽에 빼곡하게 붙어있는 광고판 때문입니다. 광고판 속에는 전선과 형광등이 있어 위급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 광고판의 95%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사람 많으면 돈 드니 위험해도 혼자 수리해라. 자회사로 바꾸면 임금 올라가니 좀 기다려라. 설마 사고 나겠어. 광고판으로 맞고 돈 좀 벌자. 사람 안전과 돈을 받고 온 이런 행태 계속할 건지 좀 진지한 논의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客 talvez 오늘은 데어닝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인터 bill에abouts. 대통령Ent为什么. shoutger Farm. slash. Rob Jacanti 8.